안녕하십니까 어제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에어 소프트건 핸드건을 제품들을 처음 구매를 했을 때 이게 고장일까 아닐까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주시는데 어 내가 아무 지식없이 에어 소프트건을 구매를 했는데 어 생길 수 있는 해프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에어 소프트건 핸드건 중에서 가스 핸드건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고장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느냐 라는 질문들을 구독자 분들이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은 뭐 여러가지 제가 기준으로 리뷰 영상도 올릴 수가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입문 하시는 분들이 좀 보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건 중에 맷자루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에어 소프트건을 구매를 해서 집에 와서 가스를 넣고 이렇게 땅 쌌는데 비비탄이 안 나가요 비비탄이 한 2m 3m 정도 날아가다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비비탄이 굴러서 앞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요게 총이 왜 이러냐 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에어 소프트건을 처음 구매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슬라이드 스톱 이라고 하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 슬라이드 스톱 격발을 하면서 탄이 다 떨어지면 슬라이더가 스톱이 걸리게 되는데 요 상태를 두시고 요 안에 보면은 뒷면에 보시면 빨대 같이 생겨 있는데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노즐 이라는 건데 이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바로 파워 브레이크 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법의 성인용 에어 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20세 이상 성인용 에어 소프트건 같은 경우는 0.2줄의 파워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마루 이라든지 w 라든지 vfc 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의 에어 소프트건의 기본적인 탄소건 보통 0.2줄이 아니죠 0.8 줄에서 1줄 만 1.2줄 까지도 나오는 제품들이에요 원래 제품들이 근데 그거를 파워 브레이크 라는 이런 장치를 통해서 탄속을 떨어뜨려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바로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실리콘 또는 이 황동색 모양의 나사 같은게 박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게 파워 브레이크고 쉽게 얘기해서 변비에 걸린 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멍이 이건데 이 구멍을 막아 놨어요 예 우리가 변비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변을 보고 싶은데 변을 못 넣어요 너무 힘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총도 힘들어 합니다 파워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나가야 될 비비탄의 사거리가 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영상 영향으로 인해서 비비탄이 뭐 많이 나와봐야 4m 5m 뭐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은 뭐 한 6-7m 정도는 이렇게 나가겠죠 야외 기준으로 나가겠지만 그게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상이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뭐 제가 이거를 파워 브레이크를 뭐 어떻게 하라 말라 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파워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 목적으로 우리가 사격장 이라든지 허가된 곳에서 사용할 때 뭐 잠시 빼서 꽂고 이런 경우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음 총을 사서 개봉을 하면은 그 총은 변비에 걸린 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 상태로 사용을 하시면 노즐이 터질 겁니다 노즐이 왜냐하면 변비도 오래 걸려 있으면은 독이 되죠 똥독이 오른다고 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관장을 한다든지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도 다 변비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비탄을 한 발 사고 턱 쏘는데 갑자기 이렇게 총을 살짝 기울이면 한 발이 뚝 떨어지는 경우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공이도 고장이 아니에요 고장인 경우도 있지만 고장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떨 때 그런 증상이 생기느냐 호흡이 안 걸려 있는 경우 제가 이전 다른 영상에서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비비탄을 발사를 할 때 비비탄에 역회전을 주어서 탄이 조금 더 멀리 나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동그란 호복 고무가 있는데 이 안에 그 호복 고무를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는 장치가 호복 누름 고무라고 합니다 그게 쪼고 풀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풀려 있으면 우리 호복 고무 동그란 호복 고무가 뻥 뚫리겠죠 뻥 뚫리는데 위에서 누르면 이게 좀 좀 좀 내려가겠죠 그러면 호복 고무 누름 고무가 내려오면서 비비탄이 앞으로 안 빠지게끔 잡아주는데 이게 다 풀려 있으면은 안 잡아주기 때문에 격발을 하고 딱 했을 때 이렇게 뚝 하면 앞으로 한 발 뚝 떨어집니다 비비탄이 요것도 정상입니다 호흡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걸어 주시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고장이 아니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총을 막 격발을 해요 한번 테스트 격발 해볼게요 지금 비비탄이 안 들어있는 공탄입니다 공탄을 샀고 슬라이드를 당기고 한 발을 딱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슬라이드가 스톱이 걸리게 됩니다 비비탄 창에 탄이 없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한번 제가 격발을 해보면은 딱 하면은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죠 슬라이드 스톱이 걸립니다 탄이 없으면은 요게 기본적인 작동의 원리입니다 에어소프트 가스 핸드금 같은 경우는 간혹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게끔 되어 있는 원래 안 걸리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렇게 드물지만 그런 경우는 예배를 주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에어소프트 핸드금 슬라이드 스톱이 걸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음 100% 100%는 없어요 99% 정도 완벽하게 걸린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루이에서 나오는 가스 핸드금 같은 경우는 뭐 총에 트러블이 거의 없고 웬만한 가스를 써도 슬라이드 스톱이 대부분 다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WE, VFC, KJWX 이런 대만유라든지 대만 회사 제품들이나 이렇게 중재 회사 제품들은 총이 정상인데도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 이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부품이 슬라이드 스톱을 잡아주는 부품이 파손이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가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KJWX의 CZ 섀도우2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마루이 가스라든지 업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려요 그래서 안 걸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기 위해서는 이 슬라이더가 이렇게 뒤로 가서 완벽하게 뒤에까지 간 상태에서 이 레버가 올라와야 되는데 약한 가스를 쓰면 이게 가다가 슬라이드 스톱이 걸려야 되는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한 이 정도에서 그냥 앞으로 와버려요 왜냐면 슬라이더를 뒤로 완벽하게 밀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 제품에는 이 가스를 써요 12kg짜리 가스를 써야 되는데 8kg 9kg짜리 가스를 쓰면 슬라이드를 못 밀어줘서 스톱이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 총에 맞는 가스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점 한번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총에 맞지 않는 가스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센 가스를 쓰면 무조건 걸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걸려야 되죠 이런 상황으로는 근데 제가 이 총에도 어쩔 때 좀 하얀 색깔 이것보다 더 높은 14kg짜리 가스를 사용을 해보면 가끔씩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완벽하게 100% 작동이 안됩니다 실총총으로 이렇게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슬라이드 스톱이 안 걸리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 정도 편차는 있습니다 100% 100번 샀는데 100번 다 슬라이드 스톱이 걸려야 된다 그런 총은 제가 생각해서 아직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나마 100번 샀을 때 90번 정도 걸리는 90 한 5, 6번 걸리는 총은 저는 개인적으로 마루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점은 참 마루이 제품들이 작동성 하나만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하시고 내 총이 슬라이드 스톱이 막 10번 쐈는데 한 번씩 안 걸린다 이거 총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 문제는 없고 그런 정상들이 지극히 정상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또 막 댓글로 막 대도하는 소리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겪어본 반은 그렇습니다 완벽한 총은 없는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건스미스 브로에서 나오는 IPSC 슈팅용 핸드건도 마찬가지에요 안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점은 아마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소프트건은 격발을 했을 때 제가 한번 테스트로 쏘는 거니까요 예 가스가 없구나 예 지금 가스를 한번 예 이것도 가스가 다른데 아무튼 격발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게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집어서 격발을 했는데 가스가 이 슬라이드 윗부분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으로 가스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화율이 많이 떨어진 추운 날 발사를 하면은 이런 정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생길 수가 있고 또 파워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요 노즐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격발이 되다가 어느 정도 쓰다가 갑자기 가스가 막 위로 튀어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정상인 경우에 날씨가 춥다든지 기바율이 떨어졌을 때 그런 정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스에 대해서 난 얘기인데 제가 누누이 설명을 많이 드렸고 주변의 지인들은 아니고 주변의 지인들은 저보다 다 에어수프트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서 많이 드리는데 가스는 내 총에 맞는 압력을 가진 가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트러블도 없고 총을 오래 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마루이를 쓰신다고 하면은 마루이 가스라든지 업가스 또는 요런 요 정도 선의 가스를 사용하시는 게 저는 맞고요 대만제 제품들은 보통 한 이런 정도 퍼프디노 그린가스 정도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센 거 쓰면은 이거 버전에 파워 가스라고 해서 하얀 색깔 통이 들어있는 가스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센기사인데 걔네들을 오래 쓰면 총이 좀 부서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 총은 화이트 버전을 정말 오래 썼는데 상태가 좀 안 좋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에어소프트건에 맞는 가스 사용하는 것도 꼭 중요하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탄창에 가스를 주입을 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가스가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스를 주입할 때는 탄창을 잡으시고 90도를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서 가스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꾹 해서 보통 우리가 한 이 정도 되는 가스 탄창 같은 경우는 한 3초에서 4초 정도만 이렇게 꾹 누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초 정도 누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마루이 탄창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있다가 가스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잡아라 가스가 셉니다 이거 정상입니다 마루이 제품은 이 탄창 밸브에 오링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VFC나 대만제 제품들 W나 이런 제품들을 보면 이 밸브 안에 오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누르고 있어도 지금 계속 누르고 가스가 다 찼는데도 이게 가스가 이렇게 새는 정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꽉 찼는지 안 찼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마루이 같은 경우는 탄창을 이거를 이렇게 꾹 누르고 있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차면은 이렇게 가스가 세밀어요 가스가 역회전에서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이러면 가스의 안에 압이 다 찼다고 생각하시고 손을 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친구 총은 VFC건데 나는 마루이 쓰고 있는데 내꺼는 막 가스가 새요 새는데 내꺼가 고장난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 정상입니다 그런 제조사마다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초보자병에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새총을 샀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탄창에 가스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가스가 셉니다 보통 밑에서 새는 경우에는 소리를 한번 쭉 들어보면은 요 밑에 제가 이걸 한번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예 여기 보이면은 요 안에 지금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가 새는 경우가 있어요 밸브에 밸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밸브를 한번 풀어보면은 밸브 안에 오링이 있습니다 오링이 좀 삭았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새총인 경우에는 요게 좀 느슨하게 풀렸을 때 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자도라이브 같은 걸로 쪼아주시면 그러면은 가스가 안 새잖아요 그러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이런 것들은 가스 핸드건은 쓰다보면은 가스가 셉니다 세기 때문에 내가 사서 한 2-3일 썼는데 가스 샌다 고장 아니에요 조금 쪼아 주시면 됩니다 만약인데 쪼았는데도 가스가 샌다라고 하면은 가스 샘을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뭐 간단한 제품들 예를 들어서 뭐 다이소 같은 데서 물건을 샀는데 집에 가져왔는데 고장이 난 반품 받아 주잖아요 불량이 나고 산 지 하루 이틀 만에 근데 이 에어소프트건은 이게 내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서 집에 가서 첫 발을 발사를 하는데 박살이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민감해요 왜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 한 거 없는데 갑자기 격발을 하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산대에서 전화하면 소비자 과실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런 점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첫 번째 에어소프트건이라고 하면은 오프라인 샵에 가서 실제로 구입을 하고 거기서 격발 테스트 다 하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 예전에 제가 INF CQB M4를 사서 처음 이하비 팩토리에서 구매를 하고 처음 배터리 놓고 하는데 연기가 났어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안 하고 집에 가져와서 테스트 격발을 해서 연기를 해서 회로를 탔으면은 제 과실이겠죠 이건 제가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높은 과한 배터리를 넣고 연사를 갈겼을 경우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또 3차포로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샘이 생기는 경우에 대부분 탄창인데 탄창에 이 밑에 있는 밸브 이쪽에 있는 밸브 이 위에 있는 고무 오링 때문에 탄창에 가스가 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외에는 뭐 사서 막 일주일 안에 고장이 난다라고 하면은 저는 강하게 구매처에 항의를 해서 환불을 받든지 반품을 받는게 맞다라고 보고요 보통 한 10일 좀 일주일도 좀 과한가 좀 쓰다가 이렇게 과한 압 압이 좀 생가스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가스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수리가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자가 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자가 가스샘 수리 영상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제가 영상을 올리겠지만 많은 유튜버 분들이 가스샘 수리 이런 것들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스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스샘을 쓴다고 하면은 이 가스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스가 새는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탄창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탄창에 비비탄을 넣고 쏟아보면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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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고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 탄창이 안 급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이 비비탄이 사이에 낑기는 경우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 양쪽으로 낑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한번 이 레버를 이렇게 당겼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걸린다고 하면은 아마 좀 싸구려 비비탄을 쓰지 않았을까 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저가의 비비탄을 사용을 하면은 이 위에 이 사이에 비비탄 두 개가 낑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뭐 탄창 불량 아니냐고 하는데 비비탄이 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서인용 에어소프트건 0.2줄 아 0.2g 탄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뭐 0.2g에 뭐 6mm짜리 비비탄을 쓰고 있는데 6mm가 아니고 조금 더 한 좀 한 5.7mm 정도 되는 야근 비비탄들 좀 QC가 안 좋아서 그런 비비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쓰다 보면은 사이에 비비탄이 낑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노즐 밖으로 튀어 나와 가지고 막 비비탄이 이 안에 요 안에 막 이렇게 끼어 가지고 빼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비비탄 싸구려 쓰시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조금 검증된 비비탄을 쓰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20세 이상 성인용 왕구일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무난한 비비탄은 뭐 양 많은 거는 뭐 건코리아에서 판매하는 그런 벌크 비비탄 또는 BLS 보라돌이 아니면은 뭐 BLS 비비탄이 제일 무난하죠 가격적으로 만원대에 내외니까 뭐 5,000발 4,000발들이 뭐 그런 거 사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초보자가 생각했을 때 이거 고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저기 제 구독자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에어소프트 핸드건 추천해달라 아 추천은 절대 힘들어요 제가 뭐 그분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천을 해 드리기는 그렇지만 진짜 간결하게 딱딱 내가 외형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오로지 작동성만 본다 라고 하면은 저는 마루이 제품 핸드건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루이가 작동성 하나만큼은 확실하니까요 그거 외에 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특징들을 설명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젯트 섀도우2 같은 경우는 어 진짜 외형 퀄리티가 실촌과 아주 거의 흡사합니다 무게도 묵직하고 풀 메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리얼리티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시젯트 섀도우2 제품 저는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 좀 딱딱 끊어지는 맛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탁 쳐주는 이런 딱딱 끊어지는 이런 반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VFC 글록 같은 경우 아니면은 뭐 손에 묵직한 반동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뭐 HK45 시리즈가 실린더가 크기 때문에 VFC나 마루이크 쓰면은 손에 반동이 팍팍 옵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에어스프트 핸드건 첫 핸드건을 구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가 첫 핸드건을 구매를 하실 것 같으면 조금 더 섣불하게 외형만 보고 구매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시장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내한테 어떤 성향의 에어스프트 핸드건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은 좀 이렇게 뭐 중복투자 중복투자라고 해야 되나 좀 후회 없는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